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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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이브 아이엠입니다. 아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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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 가자고 아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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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배 타러 갔어요. 안녕. 아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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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함께 온다. 이 친구가 있음이라... 반찬을 볶음으로 먹으러 간식을 준비했어요 수고해서 고추냉이를 만들어 주시고 비유장에 빠져나오는 싹 식당에 이렇게 이 소금은 아직 저 obstacle 10시 30분인데 지금 현재 두 팀밖에 없어요 근데 11시 오픈이라서 기다려야 돼요 여기 앉을래? 저기 앉을까? 왜지? 그리고 점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고기를Up 뭔가 준비하시면今回 payment 우żżżż 어기 Kid 수저 JAKE 괜찮아 Ciudad 아 진짜 맛있어 엄마가 좋아하는 땅사로 왔어요 회사! 아 진짜 맛있어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보관은 3월에서 3개월간 보관이 가능하고 네 아 아 아 아 음 아 축박스 살고 아 박스 뒷면에 보시면 유통기한 나와있구요 이거 실온 기준이고 냉장이랑 냉동보관하면 하나짜리 아 감사합니다 주인공 가다보면서 자전거 다 하죠 고기 뽀얀 오우, 너무 빛 벅스에서 제대로 주시면 파는데 살려고요 썰어게요 고기 요거 좀 기간하게요 짱 맛있어요 지금 thing to do 센스야 센스 돈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엄마 뭐 좋아해? 프레즈 플레임 베이글 이거 뭐야? 담배가 뭐야? 이거 뭐야? 초콜릿 먹을래? 나 무화과 할래 피그 베이글 맛있어 맛있지? 다른 음료나 스프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? 괜찮으세요? 이거 먹을 거 하나 더 먹어봐 영수증 필요하실까요? 네 저게 너무 맛있어 고생하고 물이 다가오는 것은 근데 저는 너무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신선한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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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